안녕하세요. 꽃내음플레음입니다. 아마릴리스에요. 예쁘죠? 제가 키우고 있는 품종 중에 한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미세스 카필드를 소개할게요. 보세요. 예쁘죠? 하얀 바탕에 줄무늬가 있습니다. 분홍색 줄무늬요. 그리고 잎사귀에도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무늬아마릴리스라고도 불려요. 분홍색 아마릴리스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이 두 개의 구근 심어놓은 것은 번식이 되어서 따로 제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개의 구만 심어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구근의 지름이 6cm인 경우에는 화분 지름이 15cm가 적당합니다. 구근의 지름이 7cm라면 화분의 지름은 18cm가 좋고요. 구근의 지름이 8cm 이상이 되면 화분의 지름은 21cm 화분에 심어주세요. 구근을 심을 때는 구근의 3분의 1이 지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심어주세요. 뿌리가 약간 보이게끔요. 참고로 무늬아마릴리스는 분홍색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흰색도 있습니다. 부겜필레아의 가시 때문에 무늬아마릴리스의 잎사귀에 상처가 생겼어요. 아까 보셨죠? 상처가 바로 이 녀석의 가시 때문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키우고 있는 스위트 림프입니다.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어서 빨리 꽃대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간혹 한 화분에 여러 개의 굴을 심어서 인테리어 효과, 장식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심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거는 보는 사람들로부터의 시각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지 정작 아마릴리스에게는 안 좋아요. 화면을 보시면 독이 위쪽에 약간 이수식에 꽂아 놓은 거 보이세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또 보여드릴게요. 스위트 림프의 잎사귀입니다. 이것도 스위트 림프예요. 어서 어서 자라라. 여섯 종류의 아마릴리스를 키우고 있어요. 나중에 꽃이 만빠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마릴리스를 키우고 싶어요. 종류별로요.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아주 예쁜 것들도 직구하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세 번째 아마릴리스입니다. 블라썸 피콕 예쁘죠? 아마릴리스가 가격이 아주 싼 것은 5,000원, 6,000원, 8,000원 그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거의 한 빨간 색깔인데 이거 말고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허클러스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제가 키우고 있는 아마릴리스의 고구는 한 개당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화분에는 흙을 좀 더 넣어야겠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마릴리스는 레그타임입니다. 이것도 예쁘죠? 흠흠, 너무 예뻐요. 아마릴리스는 가을부터 물 주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아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마릴리스는 알프레스코입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죠? 순백입니다. 너무 예뻐요. 어떤 분들은 집안에 하얀색 꽃을 키우지 말라고 집안에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미신이에요.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얀색 꽃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희귀하잖아요.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그만큼 예쁘잖아요.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아마릴리스가 선반 위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창가 쪽으로 모두 옮겨진 상태입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화분이 많으면 정말 일이 많아요. 계절별로 화분을 옮겨야 하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일도 많아요.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요. 하지만 그것도 즐거움이에요. 그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구근에서 잎이 새로 돋고 잎이 자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꽃대가 올라오겠죠? 기대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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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